그치 하청을 같은 회사에서도 부서가 다르거든요 우리 지들끼리도 막 그런게 있어요 최종 완성했다가도 막 최종의 최종의 완성 막 이렇게 쓰거든요 작업할때 진짜 최종 완성해놓고 나중에 진짜 진짜 최종 완성 이렇게 써주거든요 마지막에 급조한거일수도 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건가 됐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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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처 아니야 부처? 왼쪽이 저거 그러네 여기 유물 엄청 많은거 같다 이거 사람 동상 같죠 그쵸 이런걸 훔쳐 이런걸 어 수통인가 미스 이블린에게 미스 이블린에게 제 이름은 케니치로 남바입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 잠깐만 잠깐만 다시 다시 못들어? 어 뒤집기 있었는데 중요한 힌트가 아니었나봐요 그랬으면 다시 보기가 됐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 없고 오 깜짝이다 이거 나 이거 깜짝 놀랬네 지금 음 음 음 오 똑같네 아 지금 한글자씩 오타를 내는 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가죠 눈이 지금 안 그래도 라식란색 할 생각이에요 지금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난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난시 근시가 짱 눈인데 지금 양쪽 눈이 심해가지고 지금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두 개가 눈이 지금 오른쪽 눈이 채팅창 초점에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글자를 읽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 눈 두 개 뜨면은 안경선 안 보여요 지금 두 개 눈이 초점이 아예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나식을 해야 돼요 지금 난시 근시가 너무 심해졌어요 최근 6개월 3개월 그 정도만이 되게 심해졌어 지금 이 밑에 있는 글씨도 사실 초점이 지금 안 보여요 상상도 못 할 거야 여러분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세 유물 저거 아니냐 그 임진왜란 입고 나서 일본에 권력 잡았던 사람 아니야 장단감 되게 많네 보니까 응 됐어요 됐어 됐어 어떤가 언, 언티더니까요 언티더 네. 내가 미쳤지만 이 면이의 Ming Dynasty 뷔시가 되었네요. 미인은 누구의 마음이 면이의 Ming Dynasty 뷔시가 되었네요. 네. 아마 한 번뇌의 경우가 되었네요. 당연히 맞죠. 맞죠. 네. 여기서 같이 시작해볼까요? ready? 준비되나요? 와 얼마나 부자야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거지? 여기를 털어 가야되네 진짜 부자인가 보다 그냥 부자가 아닌데 집만 좋은 부자가 아닌데 이거 어 근데 이거 좀 소름 돋지 않냐 이거? 오래되서 이런거지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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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네 뭐야 근데 비방룡이다 비방룡까진 아닌데 조심좀 해야겠어 그 게임이 언 언틸던이에요? 호러게임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폼부스? 게임은 언틸던 아마 얘기했을거 언틸던 제가 얘기했던게 사무라이 그냥 뭐 다있네 그냥 뭐 다있네 그쵸?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오우 어? 야 이거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야 이거 뭐냐 이 작품 이름 아시는 분 우리나라 아니야? 장기보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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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엽다 음 팔이 잘렸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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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투루리아 에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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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고싶다 여기도 뭐 있을까? 어? 책 있다 고대 페르세폴리스 내가 웃긴 것이었어 항상 웃긴 것이었어 부엌인데? 부엌치고는 뭔가 부잣집치고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세탁기 아니면은 그치 세탁기 같다 세탁기 아 세탁기 있는데네 세탁기 그치 세탁기가 지금 두 대야 두 대다가 그쵸? 문이 좀 막혀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다리미질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메이드 복이 있어?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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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잠깐만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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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 사람들이 좀 고용하면서 하나보네 어? 아니오나 방이 몇개야? 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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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으니까 형 개 늙어 보인다 저때부터 노안이 왔구나 세탁소였어 세탁소 여기가 부엌이네 내 말 맞지? 부엌 약간 뒷베란다 느낌 난다고 와아 잠깐만 야 여기는 하나로 붙어있는게 아니구나 전자렌지 이만큼 영역 그쵸? 어 뭐 이게 요리기구들 그리고 선풍기 이런것도 있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오븐 있는데 어? 가스렌지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와아 냄새 빨아들이는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직빵이다 직빵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과일같은거 젓는거 있는거 같고 믹석 있는거 같고 여기가 이제 싱크대 싱크대가 두칸이네 전자렌지 한 대 더 있네 커피포트 있고 어? 이게 따로 오븐 아니야? 헉 잠깐만 그럼 저긴 오븐이 없었어? 이것도 밑에 오븐이 있을텐데 오븐 두개 전자렌지 두개 특이하네 근데 냉장고는 또 한대네 이런집에도 냉장고가 한대야 그치 어머나 내가 이렇게 전자렌지 할게 모험자 오두막에서 개최되는 휴일맞이 열내행사에 참여해주세요 뷔페 디너레 가스레인지 밑에가 김치냉장고같이 생겼어? 근데 그럴순 없지 위에가 열나는데 그쵸? 김치가 익었다라는게 김치가? 김치가 오래되서 익는게 아니라 그냥 열때문에 익는다는 그 익다로 단어가 내지 그쵸? 저렇게 만약에 거기에 김치냉장고라면 지구본샷? 그럼 어디에 가야 돼? 뭐 세상에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가야 돼? 어디에? 어디에 어? 여기다 뭐야 내가 정하는거야? 인디아 인도? 타시마하 오 됐어 적당히 해 야 저거 돌리면 한국 나오는거 아니야? 계속 돌리다보면 한국 나오는거 아니야? 한국 한국 소련 소련 모스카우 한 번 더 놀려봐 한 번 더 놀려봐 한 번 더 놀려봐 한 번 더 놀려봐 한국 나올 때까지 한국 나올 때까지 한국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놀려봐 응 한 번 라스트 오케이 마지막이래 어디야? 브라질 브라질 오케이 지금 얘기하자 인도하고 브라질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브라질 네 그것도 야 그 인도였나? 내가 기사는 정확히 잘 못봤는데 브라질 가면 깽단 진짜 위험하고 그리고 인도가 그 약간 성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치 지금 인도 가면 안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인도 맞나? 거기는 정부에서 대놓고 가지 말라고 오면은 여기 위험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 그거 당할 거 각오하고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래 실제로 진짜 그러잖아 야 브라질 정부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 브라질이 진짜 무서운 게 깽단이 많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갑을 챙기고 다니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브라질이 그 부총리인가 부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브라질에서 진짜 권총을 들고 타지인들한테 그 뭔데 돈이냐고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죽인다는 거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대 그러니까 반드시 지갑을 챙겨서 다니래 거기에 줄 수 있는 돈을 들고 다니래 그게 어디 있냐면은 브라질 공식 홈페이지에 그 인터넷에 그렇게 올렸어요 브라질 정부가 와우 그거도 그 개소름 돋았는데 진짜 브라질 여행 절대 못 가나 헤헤 음식은 여기가 더 좋았다 헤헤 너무 많아 오 진짜 무섭지 와우 그들은 여기가 좀 좋은 파티를 넣었다고 생각했잖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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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돈을 넣었다고 생각했잖아 그래 그들은 마지막 한 번이 지났어 이거 뭐야 삼국지요 관우요 와우 여기도 완전 시즌이 있네 이것도 테마가 있네 여기 또 인디안 인디언들 진지왕이 있는 거야 저게? 진지왕이 있는 군인 중에 한 명이라고? 와우 아라비아 여긴 아라비아 그 장면을 봤어 그 장면을 봤어 저게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잖아 응 엉 머리가 없다 아 머리 있구나 머리 있는 거였구나 머리가 무슨 얘는 외계인인 줄 알았다 생긴 것 봐 예전에 UFC 캐릭터 만든 거랑 비슷하게 됐네 원펀맨 이건 뭐야 이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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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정류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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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사자 오케이 사랑스러운 이에게 이케 뭐야 네가 간다는 엘 미라도르 여행은 아주 멋질 것 같구나 마야 사람들이 너에게 뭘 남겼을까 내가 돌아가 더 많은 것을 직접 들을 수 있게 기대할게 그럼 이만 에이 에어 하트 책이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죠 지금 마야 문명 마야 문명 엄마의 일지를 찾으러 왔는데 어차피 우리 엄마 거니까 우리 이거 다시 훔쳐도 된다 우리는 훔치는 게 아니다 우리 거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둘이서 그래서 왔죠 지금 훔치러 이 방들 중 하나에 있을 거래 형 어디 갔어 형 형 거기도 문이 있어? 거기 아니지 이게 몰래 들었는데 노래 틀었어 제가 틀었어 여기가 아니면 반대쪽 거기 가볼까요 저기 반대쪽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길 없나 어? 혹시 여기 아냐 저기 위에? 어디? 오, 그래 에에에에에에에에 그 중에서 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나이스 너 뭐? 나, 나 여기 들어가지 어디에? 너 웃음이 있어? 나 못 참을 수 있어 알았다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 솜씨를 보자고 진짜 나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여기 지금 나보고 진짜 들어가라고? 확인해 자, 이제... 아, 제가 정보는 걸 찾았다.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자, 이리 와. 어? 카메라? 콜라로이르? 즉석 사진 촬영기죠. 아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리와. 웃음, 알겠지? 남의 집을 털러와서 사진기까지 이용해서 기념사진까지 찍고 가네. 아니, 이 자식들이 셀카를 찍고 가네. 야, 잠깐만. 이거 흔들어야지, 흔들어야지. 저게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어? 실제 사람이다. 사진을 실제 사람으로 했네. 그러네. 아닌가? 아닌가봐. 아니네. 아무 때까지 다 나온 것 같다. 간직해야지. 오케이, 가자. 와... 지금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돼 와 이것도 오 오 오 우와 살았어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볼 때 저 깨지는 거 모델링하기 귀찮아가지고 저렇게 했다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안 깨고 갈 수 있어 그쵸 지금 소리가 나는 게 안에 텅텅 비었거든요 이런 것도 금방 깨져요 이런 것도 금방 깨져 야 깨봐 깨버려 카펫에 떨어졌다고? 아니야 그럼 이거는 카펫은 저기지 쇼파인데 카펫이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이거 딱 잡는 거거든 위로 올라가서 잡고 가는 거야 못질 야무지겠네 오케이 됐어요 아 이래서 이게 있었구나 저거 설마 보호 한 장 치는 거 아니지 야 이 집은 무슨 이런 것도 황금으로 돼 있네 금치를 내놨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 이쪽인가 여기도 금치 돼 있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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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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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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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문 열어줘야겠지 일단 문 열어줘야겠지 못 여네 아 이 쪽으로도 닫아져요 그러면 아 열쇠를 오케이 이건 아닌데 뭐 약이다 코딘이 뭐야 무슨 약이야 진통제 진통제 왜 이렇게 많지 상당히 통증이 많은 사람인가 그쵸 거의 대부분 이런 데 오면은 화장품들 노예했는데 이건 뭐 약쟁이네 이거 그쵸 어 아 누가 아팠네 이게 의료 시스템이 돼 있네 여기 애가 아팠나봐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그치 야 근데 남자는 또 저거네 남자는 동양인이네 그쵸 혼연이네 키다 됐어 다른 거 확인하기 전에 일단 문부터 열어주자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어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네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저기 하나 보고 싶어 누를 수 있는 거 있었거든 뭘까 어 당신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낼 의사를 보이지 않아 사라졌어 아버지께선 숨을 거두시는 순간조차도 당신을 사랑했지 난 그렇지 않았지만 평생 찾아오던 것과 함께 엄마의 평온을 찾기 바래 하지만 나 혹은 우리 가족이 다시는 연락하지마 에드먼트 이불이 내게 야 이게 지금 약간 그거다 서로 약간 이혼한 느낌이다 이거 그치 그런가 본데 여긴 못 들어갔냐 여긴 못 들어갔냐 이 키로 이게 맞는 키야 설마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찾았나 찾았나 일진가 있나 봐 이게 마미의 일진가 보다 또 뭐 걷는다 이때부터 끼가 있었죠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건가 본데 아까 어 낙원의 보물들 이블린이 수직가한테서 전반적인 해적 역사의 초판과 함께 18세기의 문서 뭉치를 구매했다 그 중에서 조셉 번즈가 보낸 매우 흥미로운 편지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헨리 에이버리의 선원이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에이버리의 방대한 보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낙원의 무가 뭘 뜻하겠는가 이것을 감옥에서 보냈다면 자신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그 넘부터 추적해야만 한다 헨리 에이버리의 건스웨이 습격부터다 사진주석 조셉 번즈 지도주석 마지막 확인장소 다음 페이지